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여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텔디스틱 레이디라고 하고요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저희가 재밌고 신나는 버스킹 준비했으니까 함께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쩍쩍 1,1번 존에서만 하다가 이쪽 존에서는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공연은 버스킹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뭘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없고요 저희가 버스킹은 처음인데 그래서 저희가 적응하느라 살짝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호응 많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신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희가 초특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거기까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많이 해주셔서 아 저기서 버스킹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저희 첫 번째 곡부터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